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젠고 했었잖아요. 젠고! 70만원대의 아주 놀라운 퀄리티를 보여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였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80만원대에는 듀에스리가 있다면 70만원대에는 젠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그런 인터페이스였는데 이게 이제 젠큐로 가면 조금 피지컬이 올라가면서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저희가 젠고에서 가장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인풋 개수 이런 전체적인 셋업의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젠큐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그리고 피지컬적으로도 조금 더 좋은 수치상으로도 약간의 차이들이 생깁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데 아주 미세한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스펙업 거기다가 인아웃의 그런 물리적인 사이즈업 이런 것들이 젠고에서 젠큐로 오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버즈비 사이트에서 신상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지금 75에서 135 6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가 지난 시간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이거 엣지솔로 지금 103만원인데 지금 이거랑 같이 구매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파격 할인가를 만나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135에 15만원을 더하면 103만원짜리 마이크를 줍니다. 80 뭐 몇만원 80 한 8만원 정도의 할인효과 말도 안 되는 지금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는 이걸 리뷰하는 거지만 구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걸로 물량이 있는 한 무조건 이걸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제목만 봐도 4 곱하기 8, 14 곱하기 10 보면은 2인이 4개에서 14개로 늘어나죠. 아웃 같은 경우에는 8개에서 10개 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인풋에서의 압도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게 약간 이게 아래위로 조금 더 길어요. 이 옆이랑 높이는 비슷한데 약간의 사이즈 업도 있습니다. 무게는 700에서 800g으로 뭐 그렇게 커진 건 아니니까 이것도 여전히 가지고 다니려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 충분합니다. 네 역시 마지노선 중에 딱 요게 걸쳐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아예 여러분들 비교하기 편하게 요거 펴놨는데 요거 보기 전에 일단 안테로프 사이트에서 직접 보고 올게요. 자 실시간 효과를 제공하는 14 곱하기 10 버스 전원, 버스 파워가 제공이 되는 썬더볼트 3 오디오 인터페이스 젠큐 시너지 코어 이렇게 나왔죠. 전문적인 녹음을 향한 거대한 도약 젠큐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14인 10, 10아웃 그 다음에 버스 파워 썬더볼트 3 디스크리트 프리앰프 2개 제공되고요. ADAT 옵티컬 인풋이랑 64비트 클로킹 그리고 리얼타임 FX 인클루디드 37개 맥오이스 윈도우 둘 다 지원되고요. 루프백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더 좋은 사운드를 위한 선택 나와 있어요. 역시 뭐 ADDA는 진짜 동급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엄청난 다이나믹 레인지와 THD 더 플러스 N 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64비트 테크놀로지와 프리앰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전설의 사운드로 녹음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주는 게 많아요. 특히 프로듀서분들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각종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리미티드 오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역시 프로모션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이트 상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자 여기에 방금 전에 봤었던 내용들 그대로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해요. 그 지금 보면 아니 꽂는 데는 4군데밖에 없는데 어떻게 14인풋이야?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외관 볼 때 저희가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시너지 코어 이펙터 굉장히 많이 있는 37개 뭐 주는지 여기 다 대박이다. 설명 나와 있죠. 진짜 대박입니다. 잠깐만 한번 훑어보죠. 이게 지금 딱 봐도 그 저희들이 전설적인 뭐 그런 니브라던가 지금 뭐 약간 보자 보자 이상원아 뭘 이렇게 많이 주나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믹스라던가 이런 거 할 때 거는 되게 좋은 오 진짜 많이 주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 쓰게 해준다고? 많이 줘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아주 많이 줍니다. 딱 봐도 이제 뭐 뭔지 알겠죠. 좀 LA2A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아주 많이 주고요. 자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쪽의 인풋들이 많이 제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펙 비교를 저희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스펙 비교하면은 이게 이제 아날로그 인풋이 마이크 라인 하이즈 인풋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디지털 인풋이 이렇게 SPDIF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아웃풋에 이렇게 디지털 아웃풋에 이렇게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제 4x8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보면은 아날로그 인풋에 이렇게 두 개 마이크 라인 하이즈 전용 인풋 두 개 있고요. 라인 하이즈 인풋 두 개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풋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에이덧 인풋 같은 게 이제 최대 8채널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14가 되는 거죠. SPDIF 둘, 여덟 그리고 여기다가 넷 해가지고 14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웃풋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아웃풋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아웃풋이 이만큼 제공이 돼서 총 10아웃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마이크 프리앰프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21이고요. THD가 106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21에 106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DA만 봤을 때 127에 115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DA 라인 아웃 컨버터도 모니터 컨버터 라인 아웃 컨버터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D 컨버터가 122에 116 나오잖아요. 이게 이거보다 스펙이 올라갑니다. 얘는 120에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 AD 컨버터에서 확실한 스펙업이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총구조파 플러스 노이즈가 마이너스 116, 마이너스 100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다이나믹 레인지도 이쪽이 젠큐 쪽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 아웃풋의 피지컬 차이 그리고 이 AD 컨버터에서의 약간의 업그레이드 이런 게 이제 젠고와 젠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관 보고 올게요. 자 젠큐입니다. 젠큐 여기가 조금 더 길어요. 젠고가 지금 보면 위에 개인 그리고 헤드폰 모니터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 이제 기본 믹서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 이제 인피니티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고 눌러서 버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텔러프 오디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1, 기타2 이렇게 이게 좋죠. 네 이게 이제 아날로그 인풋에서 라인과 하이지가 같이 구동이 되는 그래서 투 인풋이 일단 나오고요. 헤드폰 아웃풋이 두 개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라인 하이지 해서 멀티 인풋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아웃 1, 2, 모니터, LR이 있고요. SPDIF 인아웃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ADAT 인풋도 있고요. 이쪽이 썬더볼트와 캔싱턴 락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ADAT 인풋 같은 경우에는 최대 8채널까지 되기 때문에 뭐 SPDIF랑 다 해가지고 인풋이 총 14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인풋 때문에 인풋 개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구멍이 몇 개 없는데 왜 14인풋 실에 하는 게 전부 다 사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ADAT 인풋 이런 것들이 이제 8채널까지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옆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즘 확실히 또 SPDIF으로 저기 무손실로 또 이제 받으려는 것도 많아서 예전에는 이렇게 또 우리가 이 채널로 이제 일렉기타를 많이 받았는데 했다면 요새는 이제 이렇게 SPDIF로 무손실 많이들 하십니다. 자 외관까지 이렇게 잘 보고 왔고요. 젠고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 큰 차이가 아마 느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샘플로 녹음을 해봤을 때 이 AD 컨버터에서 오는 AD 컨버터가 어쨌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받아주는 그 컨버터이기 때문에 약간 녹음을 했을 때 어떤 퀄리티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느껴지는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한번 녹음해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사운드 샘플과 함께 사운드 모니터 제 인기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십시오. 방구성 뮤지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타임즈